대표의 Feat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뭐가? 너가 뭐라고 생각했지?? 궁금해... 나는... 출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작 어 보통 사람을 볼 수 없는 세상 저 너머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인데 시인은 모든 제약과 통조로부터 벗어나 가장 위대한 범죄자 죄인 어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지 위대한 고행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시인은 마침내 시인은 미지의 세계를 또다시 있어 미지의 세계를 그 순간 초연한 바람 그저 흘러가도록 날 내버려 뒀네 성난 바람을 따라 달려 나갔네 초록 불평 속으로 몸을 던졌네 나는 부딪혔네 평온한 물들기에 나는 부딪혔네 전개로 가마지를 하는데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소붙이는 새벽에 나는 도왔네 인강이 좋아왔다고 믿었던 것을 감각의 극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원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동 두 곳에 다자리기 위해 시인은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내신을 통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아 아 아 나는 부딪혔네 평온한 눈물 줄기의 고개에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구웠다고 믿었던 것을 난 꿈꾸었네 수면이 온다 오는 바다에 입맞춤 눈이 내린 초록의 밤 난 꿈꾸었네 참기만 우린 노래하며 깨어나는 영혼의 순간에 나는 울었네 그대들의 번태에 젖었네 빛 동안 새벽 탈은 너무나 잔혹하고 태양을 쓰러기네 태양을 쓰러기네 태양을 쓰러기 태양을 쓰러기 꼭 될거야 두우시자